전 세계가 확 뒤집어졌습니다.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국제표준, 국내 지침을 안 지킨다는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있는데요. 모르고 안 한다는 건 좀... 연결할 부분을 빼놓은 거예요. 네 가지나. 안녕하세요. 교수님, 대한민국의 메타버스 산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말씀이 저는 가장 인상이 깊었고요. 특히 구멍이 뚫렸다. 그리고 한국의 메타버스는 모래성 같은 상황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이 내용을 다루기 전에 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메타버스 개념,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메타버스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세요,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누구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인터넷을 쓰고 있지만 현실적인 물리적인 제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똑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것을 실제 활용하기 위한 공간이 메타버스 공간인데 외국에서는 이걸 실제 상업적이거나 법률 주체, 경제적인 행위를 주체를 하는 아바타를 중심으로 꾸며 나가는 데 비해서 국내는 일반적인 그냥 인터넷 수준에서의 게임 정도, 2차원에서의 아바타들이 강둥강둥 걸어다니는 그 정도 수준에서 전시회를 하거나 강연을 하거나 아니 신입사원 연쇄를 하는 수준으로 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이 됐든 메타버스가 됐든 코넥션 연결이 아니라 트러스트 코넥션이 돼야 되거든요. 작년에 페이스북 메타가 제일 처음에 발표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당신의 아바타는 남이 도용할 수 있고 해커가 변제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바타 시큐리티를 얘기한다 라고 했는데 국내에서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나 스마트폰을 쓰면서 지문 또는 얼굴 그리고 사설 인증서라는 걸 하는 거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삼성페이도 하고 네이버페이도 하는데 어떻게 메타버스만 아이디 패스워드로 하고 있어요. 전 세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리고 애플은 5월 4일 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모든 것을 생체인식으로 하겠다. 그렇다고 치면 국내 아이디 패스워드 버전으로 만든 것은 옛날에 포니 자동차 수준이고 애플, 구글, 아마존, 글로벌 업체들이 만드는 것은 제네시스 최신형 버전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살짝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뜻은 이해가 됐어요. 국내 메타버스는 포니 자동차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에 집에서 AI 가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미국이나 이런 대기업에서 하는 AI 가전과 한국의 대기업이 하는 AI 가전을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접근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초등학생하고 대학생 수준으로 좀 갈려 있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게 삼성, 빅스비, KT, 지니, 카카오, SKT, 아리아 이렇게 몇 가지 수준으로 나눌 수 있고 외국에서는 주로 애플의 시리, 아마존의 알렉사, 구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국내서부터 얘기를 하면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가령 저희 여동생이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니를 갖다 놨더니 그러는 거예요. 오빠는 이런 거 모르잖아? 그랬더니 지니야, 쿠폰 틀어줘 하니까 틀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스피커는 우리 집에 있는 IoT 제품, TV 가전 제품을 주인만이 통제를 해야 되는데 왜 옆집 아줌마 말을 듣죠? 그러면 지금 동생 집에 가시는데 최교수님께서 지니야, 뭐 열두면 냉장고 틀어줘 하면 열린다는 거잖아요. 주인을 뭐 알아본다는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검색만 해준다는 거거든요. 제가 주로 강의를 대기업이나 통신사업자 이런 데 가서 강의를 할 때 주로 사장님을 한 분을 앉혀놓고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듭니다. 가령 제가 S 대기업을 갔는데 거기 가서 홍 사장님 부인이 이렇게 질문을 할 겁니다. 빅스비, 우리 남편한테 비자금 계좌 있으면 알려줘. 네, 하고 바로 찾아줍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찾은 게 남편분의 비자고 맞나요? 주인을 모르는데? 검색만 강조해서 지금 검색 기능만 강화하고 있어서 충분히 이론상으로 가능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가령 지니야, 지니야, 우리 남편한테 여자한테 카톡 온 거 있으면 나한테 보내줘. 네. 예서 하고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검색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큰 분류 예를 든 거지만 사실은 시리나 알렉사, 구글은 이렇게 막 틀려요. 어떻게 돼요? 2020년에 애플의 팀쿡 CEO가 이렇게 발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손을 꼭 잡고 우리는 드디어 개인화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어떤 뜻이냐면 남편이 지나가면 TV 채널이 열리고 와이프가 지나가면 오늘 같이 비 오는 날이면 비 오는 날 들었던 지니지를 기억해서 틀어주고 딸이 지나가면 오늘 학교에 뭐 준비해가 된다라고 해서 얼굴과 음성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스피커들은 맨 처음에 개통을 하고 주인한테 등록을 할 때 음성을 등록하시오, 얼굴을 등록하시오는 게 없는데 3개월 전에 아마존의 실내로봇 아스트로라는 거는 처음에 설치할 때 얼굴을 등록하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에 있어서 우리가 지문 여러 번 누르고 얼굴도 등록하듯이 로봇을 등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집안에 아마존의 생태계로 열려진 모든 사물인터넷이 거기에 접속이 돼서 제가 로봇한테 얘기를 하든 스피커 얘기하든 그 주인, 등록된 주인만 알 수 있는 서비스를 하는 데 비해서 한국의 KT 지니, 삼성 빅스비는 자신 있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검색만 합니다. 네, 그러면 한국 국내 대기업도 엄청 큰 기업들인데 이 글로벌 흐름을 잘 이해를 할 텐데 왜 검색만 하고 이렇게 설계가 됐을까요? 하나는 국제표준, 국내 지침을 안 지킨다는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있는데요. 2019년에 보면 전 세계 사물인터넷 스마트홈을 만들기 위한 국제표준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ISO 국제표준으로 됐는데 그 이름은 OCF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때 삼성전자 사장님, LG전자 사장님, 하이얼, 일렉트로노스와는 전 세계 가전사들이 다 모여서 다 모여서 합의를 했어요. 이거를 모든 가전제품이 공장에서부터 생산될 때 사설 인증서를 그 안에 탑재를 한다. 그래서 그 탑재된 인증서가 우리가 물건을 구매해서 집에 사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풀었을 때 자기한테 주인으로 등록이 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절차를 빼먹고 검색만 되는 버전을 먼저 만든 거예요. 아 그러면 중간에 잠깐 죄송한데 그 지금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는 HCL하고 홈컨넥티비얼라이언스 그게 11개의 기업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전 단계입니다. 아 그 전 단계에 만들어진 건가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해서 OCF라는 모든 사물인터넷은 연결이 되게 되어있고 인터넷이 되게 되어있거든요. 그냥 인터넷만 연결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사설 인증서라는 이름이 표준 이름으로는 PKI이고 표준번호로는 X.509 이 세 가지가 같은 이름입니다.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사물인터넷 표준에 200페이지가 넘는 지침이 모두 다 공장에서부터 생산 단계에 IoT 인증서를 넣어라. 아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두 번째 거는 메타 표준이라고 합니다. 메타 표준은 뭐냐면 우리 양 교수님이 집에 맨날 삼성만 살 수 없고 또 LG도 살 수 있고 소니도 살 수 있고 중국 제품도 살면 이게 가서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호환성을 위한 이기종 제품을 사도 붙일 수 있는 표준이 지금 말씀하신 HCI가 만든 메타라는 표준입니다. 아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만든 사물인터넷 기기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 우리가 말하면 초연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같이 구축하는 표준이 메타 표준이군요. 그래서 이기종 제품도 해킹되는 제품이 저한테 붙으면 안 되고 또 해커들이 와서 장난하기 전에 저한테 주인으로 붙여놔야 그게 동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면 그 메타 표준이 만약에 작동이 되면 혹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고객 맞추며 주인을 알아보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가요? 앞으로 삼성이 혹은 LG나 이런 데서 나온 가전들이? 네 그래서 그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1층을 짓고 난 다음에 2층을 올리고 3층을 올리고 4층을 올리는 그런 과정에 지금 얘기하는 국내 IoT 관련한 가전제품이나 건설사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한 층을 빼먹습니다. OCF라는 인증서를 빼먹었고 지금 새로 나오는 메터라는 걸 또 인증서를 갖다 올려야 되는데 그 두 개층을 빼먹으면 국내 업체는 여러 가지로 모래 위에 메타버스를 만드는 계획이 되네요. 아 예 그 메타버스하고 사물인터넷은 잠깐 구별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물리적인 스마트홈에서 우리가 지니아 모에저 알렉사 모에저는 물리적인 홈이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장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정언을 했어요. 현실의 스마트홈의 사물인터넷을 그대로 메타버스에 올려서 메타버스 홈이라고 하는 것이 메타버스다. 즉 현실의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를 그대로 올리면 메타버스 스마트 팩토리가 되는 거고 근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현실에서 주인을 몰라보는데 그걸 똑같이 메타버스에다가 가전제품을 사물인터넷 제품을 올리면 현실에서도 옆집 아줌마나 해커가 쓸 수 있는데 메타버스 홈에 올리고 그래서 양쪽이 다 놀리겠네요. 그래서 제가 놀란 거는 제가 외국에서 있을 때 지난 1월에 CES라는 세계적인 가전쇼가 있죠. 거기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발표했어요. 우리는 물리적인 홈과 메타버스 홈을 연동하겠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눈이 번쩍 드는 게 국내는 물리적인 스마트홈의 음성을 구별 못하는데 메타버스 홈으로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양쪽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거고 외국은 알렉사나 시리나 이렇게 해서 확고하게 주인한테 등록되는 시스템을 가진 거는 메타버스 홈에서도 다른 안 교수님이 현실에서 유료 TV를 디즈니를 보든 넷플릭스를 보던 걸 그대로 옮겨놨어요. 남도 볼 수 있고 안 교수님도 볼 수 있으면 이상하죠. 그렇죠. 그거는 너무나 위험하죠. 사실은. 그러면 다시 제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제 이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 사물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리적인 우리가 홈이라고 봤을 때 그걸 메타버스 가상세계에 구현하는 것을 메타버스 홈으로 일단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기가 IoT 쪽에서 우리가 지금 글로벌적으로 동향을 보면 주인을 알아보도록 사물인터넷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그 핵심에는 OCF 표준과 메타 표준 두 개가 있는데요. 국내 사물인터넷 지금 하시는 업계 분들은 지금 이 두 표준을 강구하고 다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해외는 OCF 표준을 정확하게 사물인터넷에 적용을 해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OCF 표준을 적용해서 안 하는 국내 삼성 같은 경우 대기업이잖아요. 그걸 안 하는 혹은 배경이 있나요? 아, 정확한 부분은 제가 너무 기술적이라서 간단히 얘기 드리면 우리가 삼성의 폰이나 애플 아이폰 그리고 PC의 공통적인 구조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여태까지 인증서, 사설 인증서 한 거는 은행이나 어디서 발급을 받았었죠. 그런데 우리 스마트폰에도 안드로이드 폰에도 이렇게 설정이라는 데를 들어가면 그 안에 생체 인식 보안이라는 메뉴가 있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기타 보안에 우리가 인증서 메뉴가 5개에서 6개 정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몇백 개의 인증서가 이미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 인증서 말고 개인이 사용하는 사용자 인증서란 메뉴를 보면 또 거기에도 몇 개씩 쓰고 있는데 일반 사용자들은 한 번도 요구한 적도 없고 발급받은 적도 없는데 공장 생산 단계부터 모든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조는 삼성 갤럭시폰하고 애플 아이폰하고 애플의 맥북이란 노트북에 모두 공통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공장에서부터 인증서가 몇백 개 깔려서 나온 이유는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뒤에서 인터넷으로 서로 활성화시켜 주려고 얘는 아마존이 맞다. 얘는 구글이 맞다를 뒤에서 검증해 주는 거죠. 인증해 주는 그런 인증서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스마트폰이 컴퓨터가 되다 보니까 인터넷도 하고 결제도 하다 보니까 그 위에 몇백 개의 인증서가 있어서 이걸 일일이 아마존에 한번 갔다 오고 구글에 한번 갔다 오려면 힘이 드니까 전 세계 최상위 인증기간이 한 400개 깔려 있는 거고 그리고 개인은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서가 스마트폰 생산 시점부터 있어서 그러니까 지문을 하나 누르면 인증서 하나가 같아서 결합을 하고 얼굴을 대면 얼굴이 결합이 되고 이렇게 생기는데 그 위에 뭐가 생겼어야 되냐면 우리가 여기는 지니 스피커, 빅스비 스피커, 삼성 TV, 엘전자 TV가 그 위에 목적이 정해지는 인증서지만 이거는 TV용이다, 이건 스피커용이다 라고 지정이 돼 있어요. 그게 주인한테 접속이 되는 거든요. 지금 그 결과를 빼 먹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국제표준은 만들어진 지 6개월이 지나면 국내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표준기구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럼 2019년에 국제표준이 됐으면 2020년에는 우리나라 모든 IoT 제품을 만드는 데나 가전제품 만들고 스마트홈, 스마트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이 이걸 발급받았어야 되는데 어디선가 정부도 모르고 건설사도 모르고 중소기업도 모르는 희한한 현상이 발생하게 돼서 이런 인증서가 국내에 깔려 있지 않아요.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가 2021년 12월에 모든 스마트홈과 모든 스마트 아파트에는 인증서를 탑재한 사물인터넷을 공급해야 된다라고 지침이 발표됐는데도 이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듣는 느낌은 뭐냐면 몰라서 안 했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듣고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보다도 혹시 그거 설치함으로써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협소하잖아요. 한 5,000만, 5,000, 30만 인구, 5,500만 인구 이 정도인데 혹시 시장이 협소해서 그렇게 회사별로 사물인터넷 보안을 만들어 놓으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른다라는 게 저는 사실 좀 이해는 안 돼요. 왜냐하면 대기업인데 이쪽을 계속 워칭하고 모니터링하겠는데 이 표준을 모르고 안 한다는 건 좀 그래서 삼성이나 LG전자 정도는 외국 거를 사다가 패슬이라고 짐작은 가요. 그런데 본래 또 하나는 이렇게 얘기 드리면 가령 아마존을 제가 예를 들면 아마존은 2019년부터 아마존 알렉사와 사물인터넷 연결하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 놓고 아마존에서 인증서를 발급받든 아니면 한국의 패스 인증서가 됐든 신한은행 인증서가 됐든 다른 인증서를 합쳐서 아마존의 생태계에 연결하는 거를 팔아놨어요. 개발 지침을 1000페이지가 넘게 그것도 8개국으로 한국으로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존은 20억대를 연결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 우리 공공전자 같은 경우에는 1000만대를 연결했다고 즉 아마존은 전 세계의 사물인터넷 생태계를 흡수하기 위해서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전 세계에 개방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보신 스마트폰에 또는 아이폰에 또는 애플 맥구북에 있는 거에 희한하게 한국의 두 대기업인 삼성전자 인증서, LG전자 인증서 또 KTA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즉 대기업들이 그것을 강과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강과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왜냐하면 워낙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1% 부족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정부나 이거를 주관하는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들이 합심을 해서 다시 한다면 전 세계 속 한국인만이 유일하게 인증서를 4개에서 6개를 쓰는 개인들이 유일한 경험을 가진 나라라서 이게 복구만 된다면 한국이 지금 스마트홈이나 스마트아파트, 스마트시티, 메타버스의 세계 최고의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인식이 있다는 것은 그걸 응용한 개발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야 가장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저는 금융 사이드에 있다 보니까 한국의 ICT 기업들, 예를 들면 SKT하고 하나금융이 지금 이제는 미래 세상은 메타버스 시대다 이러면서 디지털 금융 쪽으로 협력을 굉장히 지금 폭넓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한국의 이런 IoT를 포함해서 이런 아바타들이 주인을 모아라 보는데 지금 예를 들면 하나금융이 메타버스에서 어떤 상담을 해준단 말이에요. 어떤 고객한테.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금융의 직원이 맞는 건지 아니면 어떤 해커가 와서 그 직원한테 상담해 주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바타의 정체는 만약에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앞으로 믿어도 되는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되게 현실적으로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아바타 상담이 믿어도 되는 건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메타버스를 우리가 옛날에 쓰던 IT 패스워드 방식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포니 자동차의 수준으로 보안을 접근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자체가 사실은 생체 인증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쓰는 지문이나 얼굴을 연동해서 해야지 정상인데 일단 메타버스가 기본적으로 보안의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아바타가 남이 나를 쉽게 변형해서 해커가 할 수 있는 아바타의 수준이어서 가장 최근에 삼성에 연구해가면 내가 몇 초 안에 브래드 피트의 얼굴을 내 아바타로 쓸 수 있다. 네. 그게 AI로 그렇게 만들어낸다고. 즉 제가 안 교수님의 사진을 갖다가 제가 안녕합니다.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은행하고 SKT가 메타버스 금융을 선언했어요. 굉장히 좋은 시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은행이 은행이 디지털 휴먼이나 아바타를 앞에 놨을 때 제가 방문해서 과연 그게 하나은행 지점인지 확실한 건지 하나은행이 내세우는 디지털 휴먼이 진짜인지 해커인지 그런 트러스트를 제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실제 금융 거래라기보다는 일종의 상담이나 여러 가지 유도를 하는 그런 부분만 하고 있는데 가장 초기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보면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아바타 너는 누구인가라는 아이덴티피케이션과 아바타에 대한 트러스트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지문, 얼굴 또는 제스처 같은 멀티 생체인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메타버스에 나오는 얘기는 전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역시 큰 차이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종합해서 제 이해를 말씀드리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많이 쓰지만 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아이디하고 파스워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메타버스 금융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사실 파스워드나 이런 걸 통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체인식을 통해서 로그인이 돼야 주인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고 그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금융 상담도 좋고 그 고객 자산관리도 좋고 이런 것들이 다 연유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하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제가 두 가지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가 가령 AI가 굉장히 똑똑한데 똑똑하게 뭔가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AI가 제 말도 듣고 똑똑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해커 말도 듣고 해커한테 안 교수님의 정보를 넘겨주면 그건 제 AI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면 AI나 디지털 휴먼도 어떤 트러스트가 존재를 해야 그 사람을 믿고 제가 얘기를 하고 AI한테 얘기를 다 했는데 개인에 대한 금융정보,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다 알려준다면 그 AI는 안전한 AI가 아니죠. 그렇죠. 두 번째는 전 세계가 확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뒤집어졌냐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 3대 운영체제 즉 OS를 하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전 세계 지금 생태계인 우리 인터넷이나 많은 걸 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난 5월 4일 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 2년간의 준비를 마치고 우리는 앞으로 현재까지는 제가 애플의 얼굴로 로그인 했다가 다시 구글로 가면 구글에서 다시 지문 로그인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가면 얼굴로 다시 로그인하는 불편한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지난 5월 4일 날 3대 OS 상자가 우리는 패스키라는 걸 교환을 해서 애플에서 일단 로그인을 하면 구글에서도 똑같이 받아주겠다. 당신은 아니오 하다. 파스키로... 그런데 국내 언론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으로는 패스키가 돼서 아이디 패스워드가 없어지는데 앞으로 개발할 거다. 그런데 실제 제가 각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이미 전 세계 개발자들에게 어떻게 개발하라고 알려줬어요. 3대 OS 상자가... 그런데 그것도 살펴보니까 사설 인증서예요. 아, PKI예요? 네. 그 패스키 패스키라는 게 있잖아요. 아마 시청자들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 것 같은데 그 전에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인의 소유나 이런 게 검증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패스키를 설명하시면서 혹시 먼저 블록체인에 대해서 개념 설명해 주실래요? 블록체인에도 나오고 우리가 얘기하는 생체인증, 메타버스 여러 가지 사설인증서에 나오는 공통적인 원리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우리가 옛날에 동화책에 보면 전쟁이 나면 엄마가 동전 하나를 찢어서 반으로 나눠서 목걸이를 해주고 니네가 다시 만나면 형제라. 그걸 맞춰보고 우리가 얘기하는 공인인증서, 사설인증서 오늘 IoT 인증서 다 똑같이 이렇게 인증서라는 것이 두 개로 나눠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 스마트폰 갖고 있고 아니면 PC 항상 개인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고 갖고 있고 이 공개키라는 것은 신한은행, 카카오, 애플 이거는 공개키라는 것은 상대방한테만 줍니다. 그거 우리가 CA 기관이라고 하나요? 인증기관? 그거는 인증기관을 CA라고 하고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인증서라고 하는데 사설인증서가 됐건 오늘 얘기하는 IoT 인증서, 패스키 전부 다 이 공개키를 교환하는 겁니다. 이 공개키는 남이 가져가봐야 우리 안 교수님 거라고는 그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패스키가 공개키에서 가나요? 네. 패스키는 공개키인데 이거를 자기네들이 해서 3대 OS가 서로 교환을 해가지고 네가 애플에서 생체인증 들어갔으니까 국회에 구글에서도 받아줄게 그리고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받아줄게 그래서 전세계에 아이디 패스토드를 노 아이디 패스토드를 선언했어요. 지난 5월 4일 날 이것도 국제표준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IoT를 우리가 스피커나 TV를 하는 OCF 인증서 빠져있고 앞으로 소니나 일렉트로나서는 타 제품을 사는 인증서도 지금 빠져있고 지금 얘기한 패스키 이제 다 생체인증으로 한다는데 우리나라 국내에 천 개나 되는 메타버스는 왜 아이디 패스토드만 할까요? 그러면 제가 또 하나의 의문을 던지죠. 월스트리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A 메타버스, B 메타버스, C 메타버스를 가는데 왜 내 모습이 계속 틀려지냐? 두 번째는 하나의 안유아의 모습으로 안 교수님의 모습으로 롯데 메타버스도 가고 삼성 메타버스도 가고 제페토도 가고 디즈니랜드 메타버스도 가서 거기에서 항상 내 지갑이 있어야 거기에다가 암호화폐를 싣든 디지털 화폐를 싣든 경제 주체로서의 그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하고 다시 국내 메타버스를 보면 이렇게 2D에 줌을 꼭 쥐고 뛰어다니고 말이나 걸고 그래서 제가 포니 자동차 수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혹시 블록체인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블록체인에도 자세히 문서를 읽어보시면 블록체인, 구글에 꼭 검색하시길 권하는데 블록체인에 가면 거기도 꼭 개인기 공개키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블록체인 얘기할 때마다 꼭 아프리카 추장을 얘기합니다. 블록체인은 엄청나게 좋은 기술인데 자 보세요. 아프리카 추장님이 롯데호텔에 오셨어요. 이렇게 틀으니까 찬물 나오지 이렇게 틀으니까 더운 물 나오지 너무 좋아서 다음날 새벽에 수도꼭지만 쫙 빼가지고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러고 가가지고 이게 이렇게 틀으면 더운 물이 나오고 이렇게 틀으면 찬물이 나오는데 이게 블록체인이야 이랬어요. 왜냐하면 블록체인이라는 이론 자체는 엄청 좋은 거예요. 앞으로 꼭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모든 회사에 모든 서버에 블록체인에 주고받는 이걸 없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상수도관이 땜에서부터 연결해서 정수장으로 해서 수돗물이 나오고 뜨거운 물을 데워줘서 오는 게 있기 전에는 지금 만들어지는 블록체인에 대한 거는 그 회사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든 데 연결이 아직 안 돼 있다면 앞으로는 좋은 기술이겠지만 그 뜻이군요. 알겠습니다. 중국은 한국 대기업들처럼 중국도 CF 표준, 메타드 이런 걸 안 하고 있나? 쇼미 같은 기업들? 화웨이도 그렇고 네, 정확하십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중국도 몰라서 안 하는 건가요? 네, 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중국 기업들도 제가 지나가다 고위급 임원들한테 샤오미나 화웨이나 알리바바나 그래서 똑같이 물어봅니다. 제가 전에 교수님한테 핸드폰 한번 열어보세요. 그래서 그쪽도 구글 OS을 쓰다가 지금은 화웨이만 못 쓰는데 열어보면 거기에 있는 인증서 뭐냐고 물어보면 왜냐하면 이게 왜 들어와 있어요? 거꾸로 저한테 질문합니다. 화웨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셨잖아요. 화웨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화웨이를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화웨이, 샤오미 여러 중국 기업들을 국제 컨퍼런스나 이런 데 가서 물어보면 어느 한 업체의 현상이 아니라 거의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업체들이 샤오미든 이런 회사들이 지금 똑같이 OCF 표준이나 메타 표준에 들어와 있는데 그걸 전반적으로 한국하고 똑같이 빙산의 위에만 알고 있고 빙산 밑에 지금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증서 기반으로 모든 어플리케이션과 애플페이, 알렉사 뭐 이렇게 연결하는 거를 모르고 있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 5월 달에 구글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구글, 헤이 구글 이렇게 불렀던 거를 가장 최근에 나온 새로운 스피커는 얼굴을 멀리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구글하고 불릴 필요가 없다. 그냥 알아서 그쪽을 쳐다보고 얘기를 하면 바로 스피커가 얼굴을 인식하고 주인을 바로 알아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장 최근에 나온 아마존의 로봇이 사자마자 제품을 조립을 해체하고 바로 얼굴에 대한 셋업 음성에 대한 셋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 로봇 산업을 얘기하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할 때 국내 로봇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삼성전자가 스마트 싱스를 전문에 내셔서 아이오텍 허브를 만들겠다고 엄청 지금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이쪽이 아닌가요? 제가 삼성 담당 임원한테 딱 두 가지만 물어봤어요. 아주 얼마 전에 두 달 전에 물어봤어요. 저 아마존 알렉사는 6명을 등록하는 것 같고 시리도 몇 명을 등록하는 것 같은데 삼성 빅스비는 몇 명을 등록해요? 그랬더니 저희는 등록 안 합니다. 검색만 합니다. 역시 검색만 하는군요. 저희는 뭐 알아보는군요. 제가 뭐 삼성전자가 요즘 이런 빅스비 관련해서 하는 영상을 소개해드리면 거기서 첫 마디에 딱 이렇게 문을 열자마자 빅스비 전등 켜줘, 커튼 올려줘, 뭐 해줘 라고 나오는데 방송 모드 오케이 스마트 싱스로 방조명 오 촬영조명 온 큐브는 사실은 역주바줌마가 돌아와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삼성의 어느 제품까지가 그건 돼있고 어느 제품까지 안 돼있다는 구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 드리기가 힘들고 다만 전반적으로 외국에서 삼성전자 LG전자 TV의 겉모양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알렉사가 되고 구글이 되고 애플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들서부터는 빅스비가 조금 뒤로 빠졌어요. 우리는 검색만 합니다.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쨌든 우리 최거스님과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재미있으면서 좀 어려우면서 한국의 미래 이런 데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훨씬 더 커지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메타버스 산업이 전반에 걸쳐서 모래성을 쌓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더 생각이 들고 보안이라는 가장 핵심을 놓치고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나 보안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코아를 놓치고 있는 거죠. 가장 코아를 놓치고 있다. 코아에서 아까 말씀드린 해킹이나 이런 부분은 일부의 보안을 얘기하는 거고 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 옛날에는 우리가 단층집만 줬어요. 상거래를 따로 하고 구매를 따로 하고 뭘 따로 했었는데 이제 메타버스에서는 이거를 층층이 사물인터넷이 있고 스마트홈이 있고 이걸 똑같이 메타버스 홈을 만들고 그 위에서 메타버스 금융을 하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중간중간에 1%의 키값들이 빠져 있어서 그러니까요. 나중에 그걸 다시 연결하기는 굉장히 힘든지 않을까 이거를 일종의 목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인터넷은행을 했고 삼성페이를 했고 아니면 카카오를 따로 부르고 TV를 따로 부르던 거를 이걸 목걸이처럼 쫙 연동을 했는데 우리는 연결할 부분을 빼놓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코어를 깨먹고 그것도 4가지나 혹시 이런 원인은 있나요? 그냥 물어보 여쭤보는 건데 혹시 국내 이쪽 관련 인재가 부족해서 그런 걸 구현이 어렵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가요? 굳이 좀 쓴소리를 한다면 국내 보도자료는 지난 3년간에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제가 오늘 얘기를 듣고 거기에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전등을 켜고 가스를 어떻게 하고 물을 데우고 아니면 밖에 있는 차에 시동을 걸고 또는 차를 타고 퇴근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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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있는 뭐 요리를 하고 냉장고를 뭘 하고 쇼핑을 주문하고 제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그게 현실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현실이 된다고 생각하죠. 당연하게 근데 그러면 외부에 써있는 제가 해커인가요? 옆집 아저씨인가요? 주인인가요? 근데 한국 국내처럼 하면 구분이 안 되고 굉장히 뭐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해커나 다른 사람의 말을 시키거나 뭘 하면 어? 주인이 아니라고 거절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들어준다는 게 국내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게 한 시간 부족한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제거실임을 계속 모셔가지고 얘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 제 교수님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메타버스 코어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국내 기업들이 하루빨리 이 문제를 접근해서 앞으로 메타버스를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브에서는 해외의 외국 기업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그 사례들을 자세히 짚어볼 거고요. 우리가 이런 기회 속에서 또 어떤 새로운 부가 상조가 가능한지 문외기업들은 오히려 부족하다는 것은 또 기회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니까요. 어떻게 접근해야 이걸 기회를 잡아서 새로운 부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런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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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